네, 볼목입니다. 모양같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네는 좋은 친구야 우리 한방을 숨기지 않고 꾸미는 사람은 전세계는 여름이야 자식보다 자네가 겪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양같은 친구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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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사는 강아지 같이 가세요 보양같은 친구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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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사랑도 해봤고 이별 용계만 하루도 별도 없더라 언제 갈지 모르세 우리 둘이서 웃을 듯 사랑하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영같은 친구야 아 사는 말까지 같이 가세 보영같은 친구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영같은 친구야 아 사는 말까지 같이 가세 보영같은 친구야 같이 가세 보영같은 친구야 아멘